1주일 3주일 2주일 2주일 도산의 열차가 시작했습니다 여보 도전해서 다 드세요 여보 뜨세요 안녕 아우 귀여워 아, 그럼 죽을 때까지 내버렸어 먹이를 찾아 삼기설계를 하겠다. 왜 안 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삼기설계를 하겠다. 어? 왔어? 언제 오셨어요? 나 지금 일찍 왔지. 야 너 왜 이렇게 못 차려입었어? 부산 가니까요. 여행 가잖아요. 아이돌들 공항 패션 하는 것처럼. 잤어? 저는 못 잤어요. 아기 보느라요. 그치? 나도 못 잤어.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 없어져. 정말요? 이제 슬슬 잠이 없어지고 있어. 얘들 안 와. 몇 시에 오는 건데? 윤 녀석들. 횡신입니다. 어? 40만 맞다.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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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궁금하신 게? 안녕하세요. 설날 뭐 할 거야? 왜? 갑자기 이런 거 왜 물어보세요? 기대들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우빈집을 새로 올라가고 설날까지요? 설날까지요? 설빙이 부장님은 부장님이잖아요. 좀 가슴을 좀 빼고 가. 집도 커. 설을 놔둬고 회사 음식 위주로 우리가 해발리지 않다. 그래. 고소 실천해 보고. 저자들이 얼마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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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부산 가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제작신들을 좀 만나게 해서 카메라를 꺼주시고 그러니까. 일투 검사하면서 하면서 하면서 그렇죠. 우리들이 영국을. 아니, 아니, 아니. 해운대에서 바닷가 바라보면서 커피도 좀 마시고 싶고 우리도 회안 접시 좀 하고 초장에 쫙, 간장에 쫙, 아홉시부터 누워있었는데 환자놀이 하다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니까. 스님 룩이에요, 뭐예요? 라인은 메이크업 한 거 그렸다 쳐. 넌 내 안 거야, 메이크업을. 연예인의 필수품. 매스크도 갖고 왔어. 코를 포기하든가 턱을 포기하든가 둘 중 하나 포기를 해야 돼. 그거 뭐 턱받을 해. 오늘은 코를, 코를 한번 포기해 볼까요? 둘 중 하나 포기해 봐봐. 보나마나. 꼴찌는 일중이겠지. 벌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닝커피라도 한 잔. 그래, 그래. 쿠폰은 우리가 하는 걸로. 어? 맞다. 누구야? 모델 워킹을 하니? 모델 워킹을 하니? 4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들어봐. 4시에 오라고 했잖아. 4시에. 4시에. 여기 앉아. 스님인 줄 알고. 여기 앉으라고. 여기 앉자. 아니, 없잖아. 앉자. 아니, 잠시만. 근데 이거 한 시간에 많은데. 와, 대단하다. 진짜 넣는 것도 봉이구나. 온다, 온다. 어디 있어요? 진짜? 이쑤시개 같은 날 온다. 뭐, 이거 트림이 입고 온 거야? 부산 가는데 저러고 가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지금 4시 24평. 제일 끝에 오는 사람이 커피 사기로 했어. 빨리 커피 사기로 했어. 커피 사기로 했잖아. 빨리 사줘요. 아니면 카드만 줘. 체크카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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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용돈 받는 체크카드. 그리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그래서 만 원천 원 들어있어. 만 원천 원 들어있어. 너무한다. 너 동네 목욕탕 가니? 왜, 형? 우리 부산 가잖아. 야, 잠깐 뒤돌아 봐봐. 뭐니, 이거? 뭐야, 이거? 어? 편한데, 편안하게 하고. 진짜 너무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부산 가는 거야, 우리? 야, 너 오늘 음식 배우러 간다고 그랬어? 부산에? 네. 뽀뽀해주고 나왔어, 또? 네. 일중이 형은요? 너는? 저도 뭐. 2박 3일 날 찾지 말라고. 좋아하죠? 너 왜 2박 3일이야? 우리 2박 3일. 우리 2박 3일. 방송에서라도 2박 3일이라고 해줘요. 나 카드가 안 돼서 현금으로 하고 있어. 1만 1천 원으로 살사? 1만 1천 원 갖고 돼. 8천 원인데 결제가 안 돼. 카드가 안 되나요? 어, 다른 카드 없으세요? 아, 그래도 다른 카드가 없는데. 잠깐만. 아, 그래요? 그럼 저 현금으로 할게요. 체크카드가 8천 원인데 결제가 안 돼? 아니, 결제가 안 돼. 야, 잠깐만 너. 정말 안타깝다. 아니, 잠깐만. 지금 용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사람이 많을 때는 웅성웅성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제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형님 때는 KTX 있었어요? 형님 때는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 형님 지금 사람 계신 거야. 야, 이 형님 지금 사람 계신 거야. 영혼이 아니야. 지금 있어. 이따라 KTX. 이 형님 때는 기차를 주로 만수나 이런 데 갈 때 다시 왔어. 나 올핀, 나 올핀. 어, 상해라든지. 시골고 왔어. 아, 그때. 부산은 서울력에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형. 아, 형. 서울력이 바뀐 건 아세요, 형? 응, 뭐가 바뀌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력 말고. 야, 내가 무슨. 일제시대에서 하는 사람 취급하기 위해. 용산역에서 부산을 갈 수 있다고. 서울력에서 용산 틀렸다 안 가고? 용산역에서 그냥 바로 부산 가는 거야? 아, 진짜? 기차 시간 늦게 나오자. 일단 빨리 출발하자. 나 가요. 야, 근데 용산에서 부산을 가네. 어? 이쪽이래, 이쪽. 형. 라인 라인. 살짝만 하면. 라인 라인. 이게. 이게. 야, 이거 자동으로 열리냐? 큰일이야. 좋다. 와. 기차 여행이다, 기차 여행. 가만있어, 어떻게 출발하지? 이게 역방향, 정방향이 어디지? 왜, 왜? 역방향 힘들어해? 역방향은 아야 하니까. 아야. 빨리빨리들 앉으세요. 뭐하는 거야? 일로와, 일로와. 라인아, 일로 앉아. 일로와, 빨리 여기 앉아. 왜요? 여기 올리려고. 자, 아이고. 야. 여기 앉아. 넌 저 뒤로 가. 왜요? 어? 나 이러고 가면 되잖아. 형이 이정도 있어야지. 우리랑 얼굴 크기가 비슷하겠구나. 이거 내 맞춤형이잖아. 형이 커지라는 것 같아, 형. 형. 해티리스, 해티리스. 간다, 간다. 우리 열차는 용산을 출발하여. 목적지. 방향 바뀌었는데? 뭐야. 목적이 승방향이네. 어? 어, 그러네? 네! 야, 나와. 응? 나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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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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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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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또 부산항에서 자리를 바꾸실려고요? 왜이렇게 전지적인. 야, 이게 복불복이다. 부산항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착하기는 달맞이 댁으로 모실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불안해adı십시오. 안전하고 불안해 det십 Works. 최소, 아련소식! 수현 선배님 먼저 들어오더니 금방 갔게. 불안경이들 이자 주현 선배님, 머조로 뵈니? 금방 갈게 막상 새벽에 기차 타고 가니까 설렌다 설레죠 일단 부산 간 김에 회도 먹고 그래 회, 회, 회 근데 그거 유명하지 않아요? 언양불걱이 아, 그것도 좋지 언양불걱이? 야, 그거 기장 꼼장어 지풀 꼼장어 진짜 맛있잖아요 그래, 그런 건 거기서 먹어야 되는구나 일라이 정신 똑바로 차려 네 너 지금 얘기했던 음식들 다 먹어봤어? 부산 가서? 아니요, 일단 회 회는 먹어봤고요 회는 먹었고요 다른 건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언양불고기? 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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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4시에 모여서 기차 타고 가지만 난 제사상이나 명절 때 항상 어머니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셨거든 새벽에 맞아 그래서 우리를 깨운 게 한 6시 반 정도 6시나 음식 다 해놓고 깨우셨어 그리고 또 명절 때 가족들 올라오잖아 제사 음식 말고 그냥 또 가족들 먹는 요리는 또 따로 하시잖아 갈비랑 갈비찜 간장게장, 양념게장 이런 걸로 다 했으니까 왜 올라간다고 하냐? 오셨는데 드셔야 된다고 그 옛날에는 다 그랬지 그리고 양도 예전에는 우리 엄마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친척들 오면 나눠줘야 돼 다 쌓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나 어릴 때만 해도 열 몇 시간 걸려서 그러잖아 옛날 사진 보면 장난 아니야 경부고속으로 그냥 차들이 쭉 서있고 다 나와있어 13시간 막 차 막혀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서울에서 택시가 없어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기차 타러 가면 막 따불 이런 거 외치고 되게 많이 그랬었잖아 따따불 택시비를 막 그렇게 준다고 그럼 차가 막히고 그래도 참 행복했거든요 어렸을 때 되게 설레잖아 설레고 우리 큰아빠가 말이라도 승우 형님이야 오면은 용돈 받을 생각해 아이고 너무 좋은 거야 딱 그 두 번 아이고 용돈 딱 두 번이 꼭 와서 주시고 왔는데 좀 커 보니까 결혼다고 해보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내들의 고충을 알잖아 우리가 음식 하면서 명절 이후로 이혼율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명절 끝나고 싸우는 거 많잖아 맞아요 명절 끝나고 무조건 와이프한테 고생했다고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고 이제 시집으로 온 거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명절 문화를 알게 되잖아 아내 입장에서 그럼 뭐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 뭐 느꼈어? 우리 집에 대부분 명절 문화가 그거였어요 다 같이 음식 먹고 그다음에 하는 게 항상 노래방을 같이 갔었어요 노래방? 아 진짜 가족특기 가족특기 노래 부르고 근데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경험을 안 해 보다가 우리 며느리 먼저 해봐라고 이러고 있잖아 진짜 어색하겠다 뭔가 지금 노래방 가거든요 진짜 어색했겠다 네 그때 마야의 노래를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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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달래 버세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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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굳이 선곡했다는 거 그때 명절이 힘들었다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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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내가 낙화인 줄 알았더니 그런 의미가 있었네 그게 시대 모든 분들한테 들려 드리려 아 어필했다 제대로 어필했다 와 우리 집사람은 상 옮기면 바로 음주문화거든, 그쪽 집은. 그런데 우리 집은 안 그래, 우린 이거거든. 그러니까 청아가 갔으니까 얼마나 어색해, 한복 입고. 그런데 다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심지어 싸우잖아. 아, 그게 아니죠,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지금 몇 장이세요, 막 이러고. 네 장 빼셨죠. 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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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우.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에잇, 하지마. 아냐, 아냐, 아냐. 되게 당황했다 그러더라고. 맞아. 나는 근데 형수님은 대한민국 거의 팝스타인데, 가족분들이 약간 어려워하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가족은 가족이지. 그래도 안는데. 그런데 이제 일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못하지, 안 할 수가 없지. 아, 근데 나는 그거 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제사진에 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콜라 진짜 좋아하셨거든. 아, 올리기. 그래서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런 음식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훨씬 좋더라고. 그게 맞는 거지 뭐. 우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맥주에다가, 지금 방송하는데 꿀까배기 먹는 걸 되게 좋아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묘를 찾아갈 때는 항상 맥주하고 꿀까배기를. 나중에 나는 우리 자식들 편할 거 생각해서, 마지막쯤엔 좀 싼 것들을 좀 먹어야 되겠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그러니까 제사상은 받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갈 때 되면 물만 드세요. 넌 해봤어, 일라인은? 그냥 처갓집에 가가지고 와이프가 가서 도와주고. 야,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아내 입장에서 시부모님 되게 어렵잖아. 근데 미국에 계시니까 좀 괜찮으시겠다. 그러면 와이프가 좀 조금 편한 거 같아요. 근데 일라인은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시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저희 어머니가 65년생이고요. 와이프가 80... 형님이 몇 년? 엄마? 뭐야? 아니야? 아니야? 한 작은아빠는 되겠다. 작은아빠는 되겠어. 근데 나 댓글에 그거는 봤었어. 열한살 연상이라고 하니까. 잠시만, 일라이가 서른아홉이면... 그런 댓글을 왜 보세요? 아니, 왜 댓글을 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왜 이 댓글인가 봐. 왜 내 댓글인가 봐. 아니, 내 거 그렇게 쓰면 누가 가.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아니야, 별 차가 없는데 뭐 지금. 그렇지 않니? 네가 보기에 누나 같아? 아니요, 제가 오빠 같아요. 아니요, 제가 오빠 같아요. 아니요, 제가 오빠 같아요.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긴 하지만 남자가 10에서 15년 정도 짧아요. 짧아. 그럼 너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너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와이프로 같이 가는 게 소원이거든. 그래. 그나저도 아까 뭐 바리바리 싸 왔더라. 네, 도시락을... 얘는 뭐 이삿짐인 줄 알았어. 그 안에 쿠션 있고 막. 그 안에 막 침대 나올 것 같아, 침대. 네가 싼 거야? 아니요, 제 와이프가... 그럼 직접 했지, 직접.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다 아내가 도시락 싸줬지. 난 와이프가 싸 줬지. 싸줬어요? 그럼. 일단 우리 저거. 아, 형님. 오오오오. 저님이... 아, 이거 별거 아니고. 주님이 싸 주신 거. 주먹밥 하나씩. 오오오. 싸 주신 거라고요? 그럼. 1번씩 같은데요? 오, 진짜? 무스비, 무스비. 오오. 이걸 직접 사 주셨다고요? 그래, 이거. 진짜로? 근데 이게 땡이에요? 이게 다이어트. 아, 이거 이렇게 그냥 끝? 기차에서 그럼 뭐해? 오,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만. 아, 내조의 여왕이 이 정도구나.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꾸. 아니, 그러니까. 아, 감동받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오, 맛있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준비했는데? 엄청 많아. 어휴. 근데 뭐야, 이거. 이거 왜? 도시락통. 도시락통. 아니, 도시락통까지 사 왔더라고요. 도시락? 오늘을 위해서? 아, 진짜? 네. 어? 아, 진짜? 야, 이거 두당 하나요? 네, 이거 하나요. 진짜? 야, 두당 하는데 3단이라고? 네, 진짜로? 야, 이거 5개를 가져왔다고? 우와. 진짜, 지금 힘내라고. 와. 진짜? 형, 형수님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우와. 야, 대단하다. 엄청 많이, 네. 이럴 거면 얘기를 해야지 안 싸우게 우리. 어? 우와. 뭐야. 야, 이거 뭐 한정식이야, 한정식. 우와. 야, 두당 하나 이렇게. 우와. 야, 전복이 있어요. 부실하게 전복. 야, 네가 이렇게 싸울 줄 알았으면 안 싸워. 진짜. 야, 너, 너무 봐. 저도 근데 이 정도였지. 도입주라 직접 만든 거야? 네. 이야. 어우, 맛있다. 이거 둘째가 신경도 많이 썼지, 이거. 메뉴까지. 야, 이거 차돌박이니? 야, 차돌박이. 아니, 나는 화면에서 안 했는데. 요리하는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와서. 네. 요리를 엄청. 요리 잘하네. 와. 어우, 맛있다. 야. 야, 이거 고생하시고 하나만 싸주지 그냥. 우리 거 가자. 아유, 제동시럽네. 음. 야, 진짜 훌륭하다. 와. 너무 고생하겠다. 해규야, 그거 끝이니? 이 젓가락 하나 하는데? 아, 이거 저 안에는 저만을 위해서. 어? 어? 편지까지. 아이.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우리 읽어줄게. 읽지 마. 궁금하지 않아, 읽지 마. 번 썼지? 아네, 아네. 번 쓴 거 같은데? 아네, 아네. 멘토 형인데? 아네. 안 들을 거야. 여보. 여보. 저에게... 나 못 읽게. 저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야. 야. 너무한다.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니, 왜냐면 되게 설레어 했거든. 이런 거 처음에 갈 때. 기회를 주셔서 열받는다 뭐야? 너무나. 너무나. 짜증나요?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꼭 끼니 챙기고, 몸 챙겨요. 군대 보내니? 자기를... 남편 군대 보내니?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흠뻑 담아...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지가.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서 늘 하는 게... 원지씨가 누구야? 네. 박원지. 하시시박씨가... 아니 무슨 십자군 원정대야? 뭐 저... 하시시박 짱! 뭐? 야. 야. 쇼인도부구나. 아유. 쇼인도부구나. 너무한다. 도시락도. 어? 도시락도. 뭐야. 뭐야. 일본식 연어. 연어에다가... 제주씨가 만든 거야? 네. 제주씨도 모습을 잘하시네. 엄청 저래고. 제주찌김에다가... 야야. 쇼인박 짱. 잘 먹을게요. 쇠윈이 거. 저는 그냥... 봐봐. 뭐... 김밥 해본이래서. 어우 묵직하다. 아내가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어요. 도시락을 싸는 줄 몰랐던 거야. 천연아 집에 갔는데. 야. 야. 질에서 싸우는 거 같은데? 다 맞지. 내가 속이려고 했다가. 김밥 해본해서 가져왔는데. 1중이요. 1중이요. 저는 근데 정말... 고마운 분이 제 도시락을... 응. 야. 정성이 대단하다. 세윤아. 저도 나름 삼담도시락이에요. 우리 혜리씨가 또 혜리양이 이렇게 또 저에게 도시락을... 드세요. 어. 이거 다시 와서 먹어. 뒤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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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징수성찬. 이렇게 국자에서 먹으니까 진짜 영향 가는 거 같다. 그렇죠. 근데 이게 도시락이니까 더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소풍 가는 거 같아. 아니 근데. 일라이. 아니 제수씨가 이거... 언제 일어나서 이걸 다 사신 거야? 그러게. 어제 집에 없더라고요. 장보느라 계속 돌아다니고. 아 진짜? 그리고 새벽... 부터... 그냥 한 거 같아요. 야.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도시락... 우리 꼴찌가 부산역 앞에서... 어묵 쏘기로 한 거? 뭐 들었어? 아 그렇게 들었어. 들었어. 그렇게 할게. 몇 시간 돈 있죠? 안돼. 맛으로 평가해요. 진짜. 형. 이거 서울도 있다고 환불해. 하나, 둘, 셋. 안녕. 뭘 구하셨어요? 뭘 구하셨어요? 어떻게 하니? 스태프들 배고파서. 스태프들 거. 그래. 여기 일라이가 스태프들 것도 다 좀 나눠 먹자. 이야. 모르는 거 같아. 이야. 이게 내조가, 내조가. 알겠습니다. 우와. 김밥도 또 따로 싸셨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우리 일라이가 그렇게 준비한 건 별로 없는데 많이 드세요. 네. 박사 한번 줄면 어떡해. 여보, 사랑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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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clouds 우선 달맞이 투어는 치열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우선 달맞이 투어는 치열한 스포츠가 있습니다. 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 편성. 공작여 공작여. 달맞이 투어는 벌거리도 있습니다. 일단은 생선이 압도적이네 생선이 압도적이지. 달맞이 투어는 엄청난 먹거리가 있습니다. 부산이다. 좋네요. 부산 오니까 좋다. 살아있네. 우리 영화 찍는 거 같지 않나요? 훈남 다섯 시절 이렇게. 빨리 어묵 사줘요. 어딨어? 어묵 어디있어? 야 여기잖아. 야 부산이다. 야 부산이다. 야 부산역 광장에. 야 부산을 봐. 아유 부산에 왔으면 이것은 먹고 가야죠 사장님이죠? 예. 먹어. 먹어. 다 먹어. 이리 와요 빨리 와요. 그리고 뭐 부산 시민도. 여러분 여기서 다 드세요. 어머니 오뎅 좀 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오뎅 드세요 오뎅. 야 너무 전국에 이렇게 어머니가 먹음이 많아. 예예. 그래 그래. 우리 친구 또 한참 먹을라 이제 하나만 먹어. 아니 저기요. 혹시 여기 위에 혹시 배우분들 혹시 못 봤어요? 아 그래 여기 도착하고 그랬는데 여기 안 와가지고. 누가 안 오지? 뭐 잘못 내렸나? 아니 잠깐만 저 저 야 야 야 야 야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갑자기야. 갑자기야. 3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주 30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도 기다려도 오나. 야 땡기야. 얼마예요 얼마. 내가 그냥 면허고 해봐. 2만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2만3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혹시 조금 깎아주신 건 아닌가. 단체 할인 뭐 이런 느낌. 연예인 씨. 2만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1만천 원. 1만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1만천 원. 2만천 원. 2만천 원. 1만천 원. 3만천 원. 차려주세요. 이게 뭐야. 신경 많이 시켰네. 신경 많이 시켰다. 나이스 최고. 이거 타고 이제 놀러 가면 최고겠다. 빠바바밤. 빠바바밤. 아이고. 아이고 차 차 차. 카메라 카메라. 얼굴 또 오랜만에. 착용해 주시고요. 와 그래도 신난다 신난다. 다 같이 차 타고 가니까. 이제 놀러 가겠네요. 가자. 놀러 가자. 네 말이 맞다 놀러 가자. 빨리 끝내고 우리끼리. 먹으면서 이렇게 또. 그럼요. 명절이 몸이 아니겠습니까? 일만 하면 안 돼. 형은 일 좀 해. 목소리잖아. 네. 불만이 하나가 있습니다. 식재료 같은 거 미리 사놨으면. 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끌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약간 인력사무소 찾았잖아요. 뭐 이렇게 찾았지. 인력사무소라냐. 말을 해도 전. 오늘 혹시 배 예정 있습니까? 배 예정은. 타도가수는 살 것 같은데요. 이야. 본인이 못 타거든. 일단 본인이 못 타. 아니요. 아니요. 아 연창 때. 아니요. 아니요. 그날 파도는 UDC도 견디지 못할 파도예요. 아니요. 우리 형님들 흥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막내야 노래 한 곡 좀 뽑자. 어? 나이야. 우산 갈매기. 우산 갈매기. 우산 갈매기. 저는 전. 영. 나를. 잊어버려. 자. 웰컴 부부상.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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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시장 도착 예정입니다. 재밌는데 한 바퀴만 더 돌아줘요. 아. 아. 돌아 버리겠는데. 아. 계속 누구라고 했는데 어딜 돌아오라고 그랬어. 아. 아이들아. 돈을 안 내고 적선이. 굉장히 까칠합니다. 아니. 까칠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빠듯해. 바로 쇼핑가래. 다른 거 구경도 안 시켜주고. 자. 이렇게 부전역 와서. 장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자. 각자. 오. 태교 일라이. 태교 일라이. 태교 일라이. 자. 그 다음에는. 승우. 1조. 이렇게 한 번에. 아. 이거 최악의 존재. 최악의 존재. 저는 당연히 그러면. 자. 정태. 에이스라이. 큰 넓은 시장에서 길도 잃어버리면서. 조금 자기 자신을 자기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둘이 한 번. 마음대로 해봐라. 네. 그런 심정으로 제가 한번 엮어봤습니다. 우리가 1시간 뒤에. 정확히 여기서. 1시간 뒤에. 1시간 뒤에. 가요. 빨리 가요. 가자. 이따 봐요. 돈. 니가 다시. 그렇지. 뱅. 얻어. 저. 이가. 우리. 나는 더. 아. 부산 pun에 태국이랑 오는데 뭐. 그럼. 우리는. 여기는 천천히 구경하면서 시험시험하면서 시장에 어머 진짜 볼 거라 너무 많아? 일단은 생선이 압도적이네 생선이 압도적이지? 소수하면 역시 고등어 봐라 이거는 이면수, 이면수 군대에서 많이 먹은 이면수 네, 이면수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우리 해산물 좀 사야 되지 않아? 해산물 사야 돼요, 깐굴 통태포도 있고 꼬막 떡국 할 거 굴 좀 가져가려고요 야, 굴 떡국 떡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굴은 좀 굵은 쪽이 났어요 그럼 한 1kg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 그 배, 배 좀 살려고요 저거 따지게 많아, 저한테 4개 많아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압도 까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불현대 선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저를 진꾼으로 하하하하 정답 정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와, 빨리 소유주 가져보니까 짐꾼으로 나를 밟은 것 같더라고 보는 장을 가장 많이 보는 조니까 그래도 2등치 어따 씁니까 힘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뭐 안무가 없냐? 죽겠어요 저 뭐 이렇게 아니 저런 거 하나 살까? 저런 거? 내가 미 researchers 이게 제일 낫죠? 마켓타운 소중한 제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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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 아우, 됐다 아우, 됐다 나 근데 힘이 불안해 나 진짜 괜찮은 거죠? 어차피 이게 고기잖아 네 이 제사에 이 고기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메인을 우리한테 넘긴 거야. 근데 왜 하필 너를 끌어줬다 이거야. 제 말이오. 왜 하필 형님하고 제가 같은 집. 이봐 이봐. 처음부터 또 줘. 아니 그래도 봐야지 시작 나왔는데. 그래 그래. 왜 이렇게 조바심이 있냐고. 그냥 날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지. 썩은 줄 잡았다. 어? 야 떡 씁니다. 떡 좀 여기 있다. 떡 우리 한 6명이서 이렇게 떡국 만들어 먹으려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사야 돼요? 12분 하면 되는데. 그럼 얼마 드리면 돼요 저희?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3만원 그럼 17만원 남치. 야 그럼 이거 하나 사자. 무슨 떡이에요? 이게 그거죠? 모십떡. 모십떡. 이거 먹어야 돼. 저는 꿀떡 나 꿀떡 좋아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2천원씩입니다. 2천원씩? 이것도 같이 주세요. 이따가 같이 싸갈게요. 야 근데 이것도 맛있어. 야 이건 뭐야? 야 이게 맛있겠다. 시루떡 안에 지금 호박 들어있는 거예요? 예예. 이건 얼마예요? 9천원. 이걸 먹자 먹으면서. 저거는 좀 먹을까요? 어 그거 이거 조금만 이거 뜯어서 먹을게. 이거? 네 네. 야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거 따뜻해.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따뜻할 때 먹어야 돼. 조금만 따라야 돼. 걸어다니면서 먹게. 저도 하나 그러면. 네. 이따 같이 가지러 올게요. 예예.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사장님이 개발하신 거야? 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야 너 나랑 다니니까 이런 거라도 먹는 거지. 따뜻한 거 잘 못 먹었어. 너무 맛있어. 무서워. 뭐 하세요? 일단 사갈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고기. 고기. 네. 야. 여기 고기 파는 데인가 보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설마지 고기 좀 사려고 그러는데. LA 갈비 6kg면 얼마야? 6kg. 그러면 1kg에 2만 5천 원. 그러고? 3kg에. 그럼 6kg를 사야 되는데? 7만 5천 원. 그러면 15만 원이야 이거 뭐. LA 갈비만요? 어. 지금 우리 16만 원인데? 그러니까. 가만 써봐. 그러면 어머니. 아니. 사태 한 거는 얼마야? 1kg에 4만 원. 어머니. 엄마. 네. 제가 그러면은. 여기 좀 돌아다니다가. 네. 이 사람이랑 회의 좀 하고 다시 올게요. 네. 꼭 사러 다시 올게요. 네. 좀 이따 올게요. 16만 원 갖고는 안 되는데. 야. 이거 뭐냐? 비빔 당면. 비빔 당면. 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비빔 당면이거든. 아니 형 지금 이 돈이 부족하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비빔 당면 하나만 여기서. 둘이. 아니 먹을게요. 그냥 주세요. 어? 아니 비빔 당면이 하나에 얼만데요? 한 4천 원. 4천 원? 아니 근데 우리 지금 천 원이 아쉬워요 형. 아니야 아니야. 고기 좀 덜 먹어도 돼. 고지가 바로 저기야. 저기 고깃집이 바로 저기 있다고 형. 하나만 해주세요. 비빔 당면. 와 이 형 진짜 막무하네. 야. 부산에 왔으면 비빔 당면을 먹어야지. 이거는. 반팥죽. 얘는 뭐야 이거는? 호박. 호박. 호박죽. 호박 곰곰. 얘는 팥죽. 야 나 호박죽 땡긴다. 야 새 알심 들어있는 거 봐. 야. 고맙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제 젓가락 여기 있네. 야. 아니 어떻게든 이걸 몰라 비빔 당면을. 아니 잡채 그 당면에다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당면이고 양념을 했으니까. 그 당면이고. 옛날에도 이런 전분가루를 가지고 떡도 해먹고 이런 걸 많이 해먹었었거든. 야 근데 이거는 소스가 생명이네 그죠? 이 양념장이. 오 이거 맛있는데 너는. 아 근데 맛이 강렬하네 이게 맛이. 잘했어요 처음 왔지? 네 이런 데는 처음 하고. 근데 나도 이렇게 큰데 처음 하고. 아 진짜 큰. 아 큰 편이에요 이런. 아 너무 큰 거야. 끝이 없어요. 엄마가 어디서 먹었네. 저 아세요? 한번 텔레비아 나오자래. 네. 이 친구는 일라이라는 가수고요. 네. 저는 봉택이라고 합니다. 봉택이 맞아? 네 봉택이 봉택이요. 네 네. 저기 하나 먹어도 될까요? 아이고 내 편인데. 아이고. 나눠 먹을게. 안녕하세요. 봉택이 봉택이 알아. 봉택이 일라이 일라이. 일라이. 일라이입니다. 잘생겼네. 잘생겼죠? 형이 제네시아 몇 번 왔다 갔다 해봤거든? 네. 쑥스러워하면 안 돼. 뭔가 약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 어필을 해야 돼. 네가 먼저 인사하고. 약간 샤이한 모습? 아 그런 거. 그런 게 있는데. 너도 그런 거 안 통해. 형이. 네.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줄 테니까. 네. 네가 보고 해봐. 알았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봉택이라고 합니다. 봉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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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일라이 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택이라고 합니다. 일라이라고 합니다. 야 그런 디테일 좋아. 유키스의 일라이 이런 거.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봉택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네. 유키스의 일라이 입니다. 네. 많이 사세요. 아이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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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니. 네. 약간 이 지역의 사투리를 써주는 것도 좋아.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라이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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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계란 있네요. 계란. 저기. 네. 부침가루. 어. 이거를 세 개. 세 봉지. 어. 이게 삼 킬로. 삼 킬로. 달걀 한 파. 달걀. 참 기름하고. 청주도. 청주? 청주 술 아니에요? 어. 잡는. 아. 미린내 같은 거. 고기. 고기. LA 갈비 할 때. 청주. 청주. 진간장. 진간장. 근데 조선 간장이랑. 진간장이랑 뭐가 달라요? 조선. 조선시대? 아니요. 조선 간장은 매주로 썼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썼던 거. 맛이 진하고. 진간장은 그거보다 좀 싱거운 거. 아. 더 싱거워요? 응. 형 그러면 조선 간장이나 진간장 이렇게 따로 써요? 따로 써야지. 국간장도 따로 써야 돼요. 따로 써야 돼요. 어. 조선 간장 전 못 봤거든요. 마트나 이런데. 대형마트 이런데. 있어. 있어요? 엄마 안 계세요? 시골에? 아 저희 시골은 미국 워싱턴디시라서.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네. 시골이 미국이야. 네. 아. 아 근데 확실히. 형님이랑 다니니까 뭘 많이 먹긴 많이 먹는다. 아니 그럼 너는 나하고 오길 잘했어. 너 다른 팀이랑 왔으면 이렇게 못 먹었지. 야 저기 있다 야. 저거 코X 어묵. 저 어묵이 뭐 왜. 야 저거 가야 돼. 야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방금. 형님과 시장은 5미터 앞을 전제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여기저기 둘러보고 시식하려고 그러시고. 아니 뭘 먹어요. 하나씩만. 아니 하나만 먹자. 뭐 먹을래? 아니 아니 저는 이걸로 크림치즈 말이요. 야. 야. 왜 그 아주 고르니.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저기. 고맙습니다. 음 여전히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반갑네요. 사연아 고맙습니다. 먹어봐. 여기 부산으로 먹어야지. 음. 근데 그지. 맛있긴 하네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맛있긴 하네요. 아니 형. 사장님 이거 왜 시식을 우리 안 한다니까. 괜찮아요 저희 안 먹을게요. 시식한 거야. 시식을 이렇게 꼬박꼬박 하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여기. 뭐. 여기 샀어. 거기서 하러 가는 거야. 거기에는. 우리가 주문해놨어. 찾기만 하면 돼. LA 갈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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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예요? 몇 킬로예요? 1kg. 1kg. 2kg. 2kg 주세요. 2kg. 양진은요? 양진은 1kg만 주시고. 민지 있죠? 목살 민지 있어요? 민지 1kg 주세요. 민지 1kg. 2kg. 2kg. 민지? 아 부산사 중이야? 아니. 아 다짐적으로 민지를 하네. 선수들께는 민지를 하네. 민지는 1분만이고.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일단 다 했으니까. 우리 떡만 찾으면 돼. 떡을 빨리 저기 찾아오세요. 우리는 저쪽 길로 빠져야 되니까. 그러세요, 그러세요. 떡 그거 잘 사와야 돼요 형님. 떡만 찾으면 돼. 떡만 찾으면 돼. 아까 어디였니 떡지? 더 가야 되니? 야 우리가 제일 먼저 왔는데? 어? 아무도 안 왔네. 아니 정육점만 가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몇 시잖아지? 지금 몇 시냐? 어? 20분 남았어 20분. 20분 우리가 늦게 생겼어 지금. 내가 내가 끌게요. 쪽파. 쪽파 청양고추. 쪽파 있다. 쪽파 여기 있다. 기장 쪽파 기장 쪽파. 기장 쪽파. 기장 쪽파. 기장 쪽파. 파 파 파. 고사리 물어볼까 이거 물어볼까? 어 이거 이거. 고사리 이게. 고사리 이게. 고사리 어디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아 이거 고사리다. Farai 이거 얼마입니까? 5천 있으러세요. 색깔이라. 더 먹어야 해요. 자 됐고. 튀김 superior 조졌고. 에5박 3개 조졌고. 자 무가 어디 있나요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과다. 과다 하나 받는다 같이. 야 물 크게 불러봐. 무 뭐야. 무야. 무 한 chauffeur 무 haben Haven Olé. 무 작은 거 괜찮니? 여기 여기. 큰rut 사야 되는거 아니야? 팡토밭니까 너무 좋아해. 팡궁무 아니야? 팡토밭 2, 3, 6천 원. 또 뭐 있지? 됐어요, 우리는. 끝. 다 있어? 그럼 커피를 한잔 하자. 커피도 좋았냐? 시원한 건 없죠, 어머니? 시원한 것도 있어요? 네. 어, 이게 아이스가 돼. 시장에서 아이스가 돼? 아이스가 돼. 무슨 시장에 바리스타 셔. 와, 좋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빨리 보니까 이거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이 사람만. 우리는 봐봐요, 형. 형, 10분 나가자, 10분. 10분이면 뭐, 그렇죠? 어. 내가 딱 11시 넘어올 것 같은데. 들어가서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 떡 주세요. 네. 떡 사주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하나 주세요, 이거. 어. 야, 야, 이런 거 오랜만에 보지 않냐? 이따가 우리 일하고 그럴 때 우리 재미로 이런 거 다 하나씩 나누라. 아, 그럴 바에 차에 일바지를 하나 사요, 우리. 일바지? 네. 일바지도 있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형들? 아니, 이거 살라고. 왜 여기서 쇼핑을 하고 있어? 야, 우리 열심히 일해보려고 지금. 여섯 개 딱 있어. 자, 태규야, 네 거야. 아, 맞아. 야, 이거 내 거다, 야, 디자인이. 야, 이거 내 거다, 야, 디자인이. 이 형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디자인. 형님 거는 이거지. 야, 야. 어, 나 이거 좋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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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좋다. 빨리 골라, 골라. 빨리 골라, 빨리. 저기, 할머니. 얘가 입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아, 여기 다만치. 풀 사이즈 아니야? 풀 사이즈. 아, 그럼 이거 하면 되겠다, 일로. 아니, 세윤이는. 핏을 좀 보는 게 나을 거 같아. 왜냐하면 자칫. 아니, 시장에서 입어볼 수가 있어? 이 위에 입어봐. 아이, 신발. 신발 벗고. 벗고 입어봐. 들어가. 핫 팬츠 내는 거 아니야? 잘 잡아줘, 잘 잡아줘야 돼. 자,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잘 잡아줘야 돼. 야! 아, 바지가 타이트해서. 야, 들어가? 야, 맞아? 됐어, 됐어? 야, 맞아? 됐어, 됐어. 잘 어울리지. 잘 어울리지. 야, 딱 어울리지. 야, 딱 어울리지. 야, 딱 어울리지. 좋아, 좋아, 좋아. 샹나이, 샹나이, 샹나이. 비트 추면서. 아이, 맞아. 벗어, 벗어, 벗어. 자, 가자, 가자. 자, 계산. 할머니. 할머니, 계산해 주세요. 네, 네. 자, 젤들한 거 다 챙겼지? 자, 수고하세요. 야, 라이 형. 수고하세요. 형, 간지 있지. 야, 이제 이 라이만 나겠다, 이 라이만 나겠다. 나지 좀. 고맙습니다. 스웩이 있어. 스웩. 야, 얘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다 썼어? 네. 일주기 내려요. 출발해야 되니까. 저희 바로 그 후로 가요? 이렇게 집에 들어갈 거면 김포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바다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형님 바다 가시면 안 될까요? 야, 일 라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럴까요? 야, 일 라이. 약간 지금. 아닌데, 일 라이가 도착해서 처음 한 말 같아요. 바다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무슨 바다를 바리케이트를 쳐 놓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렇게. 나이가 가자는 건 진심이에요. 형수님이 지금 문세훈하고 일 라이만 지금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왜 일 라이랑 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일 라이는 이해하겠어. 형수님도. 야, 일 라이는 이해를 한다. 근데 왜 또 너까지야? 아, 형이 이 형 모르네. 끼어팔기 아니야? 끼어팔기 괜히 일 라이만 하면. 아니, 세훈이가 그래도 끼어팔기 같아. 아니, 세상 모든 누님들이 통통한 남자를 좋아해요. 아니, 근데 솔직히 근데 세훈이 나 너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 왜? 너무 작아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등치고 않고 그래서. 나도 형 보고 놀랐잖아. 왜? 젓가락 같아서. 연날리기 대신 퇴근 날리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얼마나 날라가? 야, 그리고 난 추 같은 거 달아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부산에 자라. 아, 바동산! 바동산! 방안대교를 넘어가는 거죠? 네, 방안대교를. 부산에 자라. 부산에 자라. 방안대교. 주가 기가 막히데요. 저희대님. 네. 김충이 형 받아보는 척하면서 잡니다. 아, 그래요? 잠깐 감상에 빠졌어요. 눈 감상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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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됐다. 코 좀골지 마라, 좀. 아 이. 아이. 건조하네, 부산이 Agr legislativa. 我知道, 구독자. 한낱 안 해. 이게 부삼이지. 이게 부삼이지.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겨울바다 보고. 여러분들 좋지만 겨울바다 특히 매력 있잖아요. 남자는 겨울바람 맞으면서 바다를 한번 걸어야 돼요. 배수 형. 자, 일단 해봅시다. 바다다, 바다야. 바다와. 아, 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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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필. 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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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필. 바다 왔습니다. 아, 시원하다. 바다를 한번 우리 뛰어들자, 뛰어들자. 야. 아이오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사실. 바다는 어디서 봐야 돼요? 그렇지, 전체가 보이잖아. 하나, 둘. 나 잡아봐라. 잡히면 죽어버릴 거야. 여보, 자고 있어? 도시아, 잘 먹었어요. 도시아, 맛있게 먹었어요. 네, 다음에 또 이해를 보내드릴게요. 안녕. 볼 봐, 볼 봐. 안녕, 엄마 말 잘 들어.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모래에 왔으면 씨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름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름을 한다고요? 거기서 씨름 얘기를 왜 해요? 세윤이가 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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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이상한 거.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야 지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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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로? 아유. 진짜로?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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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임처럼 더 말 어때? 해봐. 야. 타임처럼 더 말 어때? 그러면? 아니 씨름을 어쨌든 시킬 거면 씨름을? 우승하면 상품 있습니까? 그렇지. 뭐. 있어요? 어떤가요? 뭐 있어요? 한 시간 낮잠 시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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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해야 돼. 그럼. 야. 이건 좀. 이렇게 하자. 묵짓바에서 짱 받는 사람끼리 그냥 붙는 걸로 합시다. 가위바위보 묵짓바. 어? 가위바위보 묵짓바. 형. 묵짓바랑 가위바위보는 같은 거.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주먹 없죠?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오. 결승전 아니야? 야 이게 내가 보기에서 사실상 결승 아니냐? 와. 워홀드랑 메쉬랑 예선에서 붙네. 이렇게 부진%. 너무 무거워. 네. 이렇게 됐다. 진짜 훈련하는가. 확. 그럼 어떻게 해? 한 명은 다이어트에서 부전수를 올려야 된다. 네. 오케이. 자 일단 만교로 떠난 싸팔이 돌아왔습니다 형 안경 벗어요 야 너라고 여기pre 자 안경antee 갈께요 이거 방송 애들도 보고있어 이리지 마세요 아, 정말. 자, 우리 전문가께서는 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좀 하십니까? 자, 어떻게 보면 배우와 배우의 자존심 대결 아니겠습니까? 네,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경기이기는 하지만 소름의 대결이네요. 자꾸 턱으로 눌러! 힘들어서 그래. 턱으로 누르지 마요. 턱 공격 있어요, 인정합니다. 아, 턱 공격 있어요? 어깨 공격 다 있어요. 왼무릎 들어, 왼무릎, 왼무릎 들어. 왼무릎 들어, 아, 이리와. 왼무릎 들어. 왼무릎 들어, 왼무릎 들어. 자, 신경전이 벌써 치열합니다. 신경전이. 강호동과 이만기의 대결을. 왼무릎 들었어요. 자, 일어서. 일어서. 자, 허리, 허리 숙여. 타야, 타야. 자, 안식아. 자, 안식아. 걸려있는 대결. 자, 봉택이다, 개봉대결. 자, 봉택이다, 개봉대결. 자, 봉택이다, 개봉대결. 자, 봉택이다, 개봉대결. 봉택이다, 개봉대결. 봉택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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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끊어졌어. 본인의 자존심이 끊어졌겠죠? 본인의 자존심이 끊어졌겠죠, 김승우? 발졌다, 발졌어. 공중에서 한 번 돌릴까? 이런 고민도 했었어요. 예우를 바쳤습니다. 승우 형이 덜 비참하다. 이제 금기어로 시킬 생각이온는데 주변에서. 씨름얘기부터. 한숨이 기쁨은 집니다. 이제 씨름얘기는 그만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일라이 김일쩡. 나이야, 꽃을 벗어라. 아, 일라이 화이팅 나왔어요. 이렇게 평파적인 응원을. 심지어는 일중형 매니저가 일라이 화이팅했어. 일라이 화이팅! 아, 일단 머리가 4배입니다, 4배. 수빈 쉐서. 수빈 쉐서! 수빈 쉐서! 수빈 쉐서! 수능도 못 타고 수능도 못 타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3판 2승이잖아 3판 2승이잖아 3판 2승이잖아 3판 2승이잖아 자 보산 시민 여러분 응원을 부탁합니다 4명 정도가 화이트!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제 경기에서 다른 국적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야속하더라 정말 1대0이고 3판 2승이잖아 누르지 말고 자 자 왜 왜 아니 왜요 머리 너무 무겁니다 머리 너머지 되지 마세요 자 자 자 잘 들어갔죠? 1 2 3 1 1 2 3 2 2 3 2 2 2 3 2 2 2 2 2 2 2 3 뭐야, 어때요? 전성기 시장 2번 결심으로부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죠? 야, 이걸 그냥... 야, 천하장사람 만세! 그냥 나의 머리 무게를 눌러버렸어, 내가! 야, 머리가 되네! 야, 이거 박빙인데... 랩무로 들고... 자, 이러슨! 자세 낮춰! 자세 낮춰! 너 올라준 거 아니야? 머리가 너무 커! 왜 바지 괜찮은 거냐고! 갑니다! 자, 1시간 2시간! 도착! 오! 오! 들어오죠, 들어오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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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판독! 자, 비디오 판독 해야 되는 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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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가 지금 인상을 쓰면서도 예쁜 표정 찍고! 바깥다리 걸어요! 내가 먼저 넘어뜨렸어! 거는데 대치기로! 대치기로 갑니다! 대치기로 버티면서! 자, 밭다리 제가 들어와서! 반짝 있어! 완전히 너무 반짝이야! 완전히 반짝이야! 완전히 반짝이야! 완전히 반짝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팔 동작이! 아! 김일중 형입니다! 맞지? 야! 이거 아예 일중이 형이 이겼어! 자, 김일중! 종교승! 스쳐 승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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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계의 대결! 야, 이거 세계의 대결인데! 경매! 43 미리 보는 결승전 아니겠어요? 미리 보는 결승전 아니겠어요? 미리 보는 결승전 아니겠어요? 어휴이다! 경계 안 할 거예요? 삼겹살로 만들어버리겠어! 뭐 과거도 만만해야 하지 뭐! 축격 그 기구가 장난이 아니야! 자, 잡았어? 잡았어? 왼 다리 들어 왼 다리. 아니, 바지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 아니, 손을 딱 벨트에 넣었을 때 살하고 바지하고 껴가지고 혈류가 흐르지 않아서 고사 위기까지 왔습니다, 손가락이. 저 힘 봐요. 김정태 선수, 바지 괜찮다. 김정태 선수, 바지, 바지, 바지. 야, 천도 소싸움이에요 지금. 야, 천발 싸움. 거의 천도 소싸움의 느낌입니다. 김정태 선수는 뒤에서 완전 개구리에요. 뒤에서 완전 개구리에요. 새록 개구리에요. 우원히 여기 올려. 야, 진짜. 야, 천발 싸움의 느낌이에요. 야, 천발 싸움의 느낌이에요. 아, 천발 싸움의 느낌이에요. 근데 김정태 선수 놀라운 건 펜트 자국이 안 보이네요. 자, 긴장하게 버티고 있는데 과연 문세윤. 천하장사 마련의 자존심을 걸고 이길 수 있을지. 아, 배우 김정태. 아, 배우 김정태. 아, 배우 김정태. 자, 문세윤. 자, 체력으로 가면 문세윤이 시켜지칠 수 있어요. 아, 생각보다 김정태 선수 오래 버티네요. 자, 벌써 거친 숨을 몰아쓰고 있네요. 어, 한쪽으로 파고들어요. 김정태 한쪽으로 파고들어요. 아, 근데 삽바 하나 놓쳤죠, 지금. 김정태 선수. 자, 엉덩이 뒤로 쭉 편리는 모습을 찾았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죠? 아, 디테일을 여기서 보기에는 정말 능력한데요. 아, 19세 방송으로 되었네요. 아, 어떡하죠? 아, 어떡하죠? 아, 약간... 어, 오케이. 그거 마uka. 내가 'RE at the moment for everyone at Louisa's doorAn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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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forwardAndre's doorAnd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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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LoveAndre's door on OneAndre's doorAndre's door Marce這一ijn 방제 Wooison Menu 네,入они Ple customer 주 Cor när'llر 위해 원해 주세요. 아니, 입oryiąologue original 노겠어. 야, 알ỹ아 기습 fordi 코너렉 weeds cat 잘 있어도! 뭐 어쩔 수 없죠. 김동태 선수 끌어내야죠. 나는 그냥 힘 떠서, 김동태 선수 끌었어.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건 누구인 거야? 반반으로 끝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자존심 상합니다.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고향 구살이 있어, 내가 이렇게! 심정태 선수 악마 나왔습니다. 고향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네요. 한 번 더 할 거야? 상관윤 선수야. 궁금하지 않습니다. 원래 한 번 지고 나면,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시작! 진짜 저 김동태 선수의 질병수가 가관이네요. 승우 형, 일로 와봐. 여기 더 장난 아니야. 여기 지금 거의 3D 영어예요, 지금. 기술 들어갑니다. 아까도 똑같은 기술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무너집니다. 자, 욕을 버텨낼 수 있을지. 자, 이 팽팽한 긴장감. 형님 가도 양복이야. 나 좀 가도 돼. 자, 문세윤 체력 고갈이에요. 문세윤 체력 고갈. 자, 그대로 밀어갑니다. 역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척, 근성.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척, 근성. 자, 사방하고. 자, 사방하고. 그대로 무릎을 구마를 구마를 걸어갑니다. 손의 힘에 지쳐서. 그대로 무릎을 구마를 걸어갑니다. 나는 그냥 이 게임을 포기했는데 또 이겼어. 정말.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그걸 그날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어우. 아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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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반숙아. 야, 이 반숙아. 야, 이 반숙아. 야, 이 반숙아. 야, 태규야. 태규야. 역시 나밖에 안 남았네. 야, 이렇게 격승적이야? 야. 야, 뭐 보너스 스테이지죠, 보너스 스테이지. 그냥 후, 이렇게 넘어가는 형인데. 후. 이런 거 고속으로 잡아줘, 비 오는 거. 둘이. 들어가, 들어가. 둘이. 자, 2017년. 한림 담배. 천하장사 신임 대회. 예상을 좀 공퇴하게 올랐어요, 형님. 이야, 이거는 진짜 반전의 연속이네요. 반전. 덤블러세요. 야, 쟤 일어나니까 이렇게 달려올라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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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승진 몰랐어. 아, 이 대결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대결. 이게. 야, 낮잠을 걸고 별챙. 시름 한판. 이게. 아, 이 일을 축할 자세는 뭔가요? 야, 이거 옛날 아버지 할 때 못 간 거 같은데. 야. 이건 이렇게 좀 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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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Länder. 온다, 아 Araли다. свидан designation. 이쁘다, hired man. 형. 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오아. 우와, 쟤 죽인다. 으아. Sadly. 뭔가jaktu 꾸며진 이 바닷가도 보이고, 또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아기들이 뛰어다닐 수 있게, 정말 드림하우스죠. 완전. 어서와. 여기 방평님네 집은 처음이지? 네. 어서 들어와. 뭘 어서 들어와 있잖아.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제가 밤새도록 세팅 해놨지 않습니까? 가이든님. 제가 밤새도록 세팅 해놨지 않습니까? 가이든님. 시작이구나. 여기가 전쟁터구나.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다. 빨리 만들어서. 한 두 개 먹어봐야겠다. 아니 최종 입장지가 누구였어요? 제가 삼순이 저 입고 있는 저 한복이 저 사람. 쟤는 저 한복이야? 그나저나 종태형님. 네. 오 식탁. 왜? 아 그 대리석이 쪼개졌어. 우와. 망가졌어? 지난번에 왔을 때는 달라. 그러네. 이리 와서 멘트할게요. 바이든님. 멘트까지 자기 바지 챙겨. 나는 영국식. 자 그럼 갈아입고 갈까요? 어디서 갈아입고 갈까요? 아니 이거 뭐 그냥 위에다 입으면 되지. 뭐 굳이. 불편하게. 불편하게 그래. 야 이거 영국식이 아닌데. 아니에요? 환세는 없는데. 다 저걸 어떻게 해요? 다 저걸 어떻게 해요? 널 깎이는 아이 aquele? 제가 쥐띠입니다 이거를 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족자로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이게 전부다요? 오늘 하루에 다 만들 수 있는 이거를 조금 나눌게요 LA갈비는 핏물 한 5시간 이상을 빼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계속 물을 헹궈서 아니면 설탕물에 해도 빨리 빠질까요? 역시 우리 공주부가 공주부는 지금 나오네요 그러면 각자 맡은 밑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무 닦아봤지? 이거 무 칼로 깎으면 되어도 될 것 같아 필름이란 게 말이다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하네요 진짜 물을 이렇게 할 적이 없거든요 해본 적이 없어? 이 파 5개만 살짝 씻어도 될 것 같아요 라인 라인? 세척해야 되죠 이따로 자르고 태규 형 태규 형 배달 태규 형 태규 형 야! 이걸 육수를 내려고 한 건데 뿌리를 자르면 어떡해 아 진짜요? 야 이걸? 이따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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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을 할 때는 흰 부분만 씻어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씻어서 잘 새게 들어 이렇게 크게 하는 건 줄 몰랐어요 아 손에 물이 많이 묻겠구나 파장. 사이사이 다 그거는 파장 들어가니까 깨끗이 해줘야 돼. 5개, 10개 이런 식으로 한 묶음씩 닦으면 좀 보이겠지? 아따. 너 이거랑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물에 싹 헹구고 가져오려. 진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이 도모가 이 크루에 도모 한가요? 혹시? 도모? 기가 막히네. 이거를 지금 우리 산적해야 되니까 반 나눠서 반을 나눠서 또 반 나누고 가운데를. 이게 약간 두꺼우면 칼집을 좀 내주면 좋다. 무우나무를 할 거니까. 무우챗사람. 무우챗사람 보여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비트에 메주랑을 타고 싶다. 무우챗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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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가래떡 그냥 가래떡이다. 이게 뭐야. 이거 잠깐만. 여도 아니야 여도. 승우 맨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어슬기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써야 되나? 진짜 어설프다. 너 해봐. 아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지. 방향이 왜 무슨 상관이에요? 방향이 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가는 거구나. 방향이야 뭐. 상관 없지 뭐. 나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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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눕혀봐 그럼. 이거 아니야? 된 것 같아. 태규야 너 잘 지나간다. 동그란 모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타워적인 모양이 들어가면. 그거 있잖아요. 떡국에 나오는 떡 어떻게 쏠아야 돼? 아니 잠깐만. 아니 괜히 이런 모양으로 나와. 이거 지금 안 나온다 지금. 이거 이렇게 쏘면 되잖아 형 그냥. 이렇게. 이렇게 쏘면 되잖아. 어떻게 쏟는 거야. 천재다 너. 천재야. 이걸 이렇게 쏠고 있어. 그래야 뭐야. 각을 많이 틀어. 알았어 알았어. 이 두 사람은 같이 안쳐놔도 되는 거야? 연필 깎아요. 맞지겠다 정말. 각종은 하루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 봐. 각종은 좀. 나랑 정태형이랑 세훈이가 거의 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시원일 아닌데. 시원일 아닌데. 이렇게. 30분. 네가 나무를 할래? 네 나무를 할게요. 치귐치랑 무랑. 치귐치랑 무랑. 이리 와봐. 네. 잎을 보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멀쩡한 거나. 너무 상한 거나 그런 거나. 아 네. 일중이 형님은.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네. 모르겠어. 두 분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응. 일이 좀 천천히. 진행이 되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가 봤는데. 한석범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네. 그렇다. 아 이거 떡 쏘는 게 힘드네. 라이아. 네. 라이아. 네. 라이아. 네. 오 이거 다 들여 이제. 이게 뭐 다 들여. 뭐 뭐 뭐. 저희 아버지. 머리시니까. 저희 아버지. 머리시니까. 그래도 많이 챙겨주실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다. 하나 둘 셋. 와. 맞아. 갑자기 도망간다. 철거 같은 곳 deficit. 우리가 이렇게. 타이거 때문에. 최소한. 추울 것 같은데. 해석. 이거 만지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캠. It's not enough. 편하게 쉬어. 편하게 쉬어 이 사람아. 출발. embarkation. 놀림을 받았더래요 야 태규야 왜 그래 인마 너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우리가 분위기가 이렇게 아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나 못하겠어요 나를 아껴도 느낄 수가 있죠 괜찮은 건가요 그댈 혼자 아파하진 않았을까 걱정돼요